안녕하세요. Where are you from? 캐나다. Do you know him? I recognize you. Yes, I recognize you. 아,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. 남미에서 이렇게. 와, 진짜 기분 너무 멋있다.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, 사실은. 줄 서 있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줄 서 있어요? 대기 줄 서 있어요. 우와. 우와. 멋있다. I'm not manager of him. 야, 막았어야지. 안 된다고 지금. 매니저인 척. 어떻게 막아 드릴까요, 형님? 아니, 아니. 많이 가려 드릴까요? 자, 막 지나가실게요. 오케이. Thank you. 그라지아스, 그라지아스. 그라지아스. 아,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아, 너 이런 사람은 처음 해봐요? 아, 이런 사람은? 아니, 나도 이런 사람이 처음 해봤어. 해외에서. Do you know hi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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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인절들. 이거 일부닝 관광객들 단체였는데. 우와, 대박. 우와, 신기하다. 우와, 신기하다. 우와, 신기하다. 우와, 신기하다. 우와, 신기하다. 우와, 신기하다. 이 형 씨는 직업이 어떻게 돼요? 너무 귀엽네. 저 탈런트예요. 탈런트. 오, 탈런트. 예상했어요. 예상했어요. 탈런트. 이 씨는 직업이 어떻게 돼요? 저한테는 호박 잘하고 있어요. 호박 잘하고 있어요. 자영업하십니다. 잘 어울리십니다. 맛집일 것 같아요. 영철, 영숙이죠? 주민 씨의 인상이면 어떻게 돼요? 호박 잘 먹는 거예요. 저 호박 잘 먹는 거예요. 저요, 저요? 저요? 저녁? 저녁, 저녁, 저녁. 저녁, 저녁, 저녁. 저녁, 저녁, 저녁 저녁. 주민 씨는. 또 아직까지 안 끝난 거예요? 어, 아직 안 끝났어? 나 좋아요. 악기가 씌인 것 같은데요, 정말. 매력 있어요. 아, 어떡해. 부끄럽네요, 이런 밀실에서 데이트를 한다니. 그러니까요, 부럽네요. 식을 한 잔 먹었겠다. 용감해지네. 너무 첫날에 빨리 다가오시는 것 같아서. 아, 부끄럽게. 싫어, 싫어.